안녕하세요 여러분 789 게이머즈 인스크립션 편입니다. 오늘 주제인 인스크립션은 다니엘 멀린즈가 개발한 공포, 덱빌딩, 러그라이트 게임이고 험블, 스팀, GOG에서 19.99달러 또는 2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 점수 83점, 스팀 평가 12만개에 95%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꽤 좋은 성적을 보냈죠. 전작으로 이제 포니 아일랜드와 더헥스를 만들었던 곳이고요.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맞습니다. 대본 읽으시는 중이라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스포일러 없이 게임 소개 위주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스포일러 포함해서 더 깊게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게임이 이제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게임이 안 맞다 이런 거를 간약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7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제 이 게임의 겉모양이 슬레이더 스파이어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 같은 다양한 어떤 창발 그러니까 그 카드들의 조합과 시너지 전략성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사지 마라. 어떤 퍼즐 어떤 소재가 소재가 있고 그 소재가 퍼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소재가 있고 그걸 핑계로 해서 분위기나 스토리 같은 걸 즐기고 싶고 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게임이 이제 95% 매우 긍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게임의 스팀 평가 비추천들을 보면 이제 로그라이트랑 백빌딩 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카드 게임으로서의 깊이는 조금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만 짚고 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사실 그 대니얼 뮬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 개발자의 두 전작이 다 메타바 팩션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대니얼 뮬린스의 전작을 해봤고 이 대니얼 뮬린스라는 개발자가 어떤 게임을 개발해왔는지를 아는 사람이랑 그걸 모른 채 진짜 순수하게 그 스팀 상점의 그 게임 화면만 딱 보고 아 이거 카드 게임이구나 하고 접근한 사람들의 그 온도차가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그러면 이제 어느 분들한테 추천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드 게임으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를 조심하는 게 이 게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스포일러 주의를 딱 띄우고 이 게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처음. 이게 카드 게임인데 스포일러가 있다는 말조차 스포일러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꺼내고 싶은 주제는 어느 챕터가 제일 재미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일단 2챕터 3챕터를 재미있게 했고 2챕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팀 리뷰의 중로는 1챕터가 제일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에서 돌아가면 다른 분들 채팅하시는 분들 봐도 1챕터가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가루님도 아마 2챕터부터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2챕터, 3챕터 아니다 2챕터, 1챕터, 3챕터 순서로 재미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요즘 게임을 하시는 요즘 애들이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아하 라테는 말이요? 2챕터부터 재미있는 이유가 첫째로 2챕터가 옛날 GBA 시절부터 있던 CCG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옛날 GBA 시절이나 NDS 시절에 있었던 TCG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한 장 모으고 덱을 다시 고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챕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덱빌딩 로그라이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재미있지만 옛날 게임부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옛날 방식인 2챕터, 3챕터가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구타엘크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1챕터랑 2챕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장단점이 서로 나뉘고 특성도 워낙 달라가지고 이 두 개 중에 뭐가 재미있는지는 이건 약간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1이랑 2중에서는 어느 쪽이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3챕터가 별로였어요. 아, 3챕터 다시라는구나. 네, 3챕터가 진짜 별로인 게 짧게 말하자면 1챕터의 단점이나 2챕터의 단점만을 그냥 다 가져온 거거든요. 게다가 선형적인 진행이기도 하고 그게 그런 형태가 된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카드게임이라는 이게 결국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란다. 메타픽션적인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질질 끌리는 구성이 되는 게 이게 스토리적 개연성으로 보면 납득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가 너무,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1챕터, 2챕터가 중에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지만 가장 떨어지는 건 역시 3챕터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 게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핑계인데 이게 카드게임이라는 건 근데 가장 그게 노골화되는 게 3챕터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들도 알았을 거야. 어차피 카드게임은 핑계라는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카드게임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는 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투 자체도 엄청 심심해지죠. 1챕터에서는 막 공격력 3자리에다가 3단 공격 달아가지고 막 다 죽이고 다니다가 갑자기 3챕터 보면 가장 높은 코스트가 이제 더블 거너 2자리 2곱하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략적인 여지도 급격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뭔가 카드를 튜닝하거나 뭔가 보강하나 그럴 수 있는 여지 자체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챕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카드 어떤 시너지나 이런 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2챕터에선 덱빌딩을 해요. 갑자기 난이도는 훅 하고 떨어지는데 덱빌딩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재미를 있는데 3챕터 가면 게임의 룰에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게임은 점점 갈수록 쉬워져요. 뒤로 갈수록 게임은 루즈해지는 게 그냥 어떻게 해도 이기네? 아마 저도 그냥 바로 한 번 더 붙으면 되네? 스토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좀 단순한 느낌에 가끔. 왜냐하면 1챕터나 2챕터의 핵심 시스템을 다 빼놓고 그냥 롤플레잉 식으로 그냥 일방진행을 해버리는 방식이잖아요. 게다가 은근히 3챕터 난이도 자체는 저는 오히려 3챕터가 제일 어렵다고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보스들 밸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운이 없어가지고 보스들이 그렇게 밸류가 높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운도 좀 많이 타기는 해요. 2챕터가 되게 쉽긴 한데 제가 방송을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인스크립션 789 게이머지 산다고 이 게임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것도 트위치 인기 게임이라서 항상 인스크립션 방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아 의외로 챕터 2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만화커브만 신경쓰고 만화커브에 맞는 밸류만 맞추면은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카드를 갖다가 몇십 장을 주고 너희서 네가 20장짜리 덱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카드 게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는 시작할 때 필경자 덱 4개 중에 하나 고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야수 덱을 골랐으니까 아 내 덱에는 야수만 넣어야 된다 보다 해가지고 야수만 넣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수가 이제 비용이 하나씩 들기 때문에 그 필드 하수인 하나씩 먹기 때문에 야수만 넣으면 덱 절대 안 굴러가거든요. 대고 말겠지만 이런 경우도 봤어요. 보면은 의외로 카드 게임을 해본 사람한테 맞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애초에 그걸 상정하고 만든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애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챕터 3랑 2랑 얘기했으니까 이제 챕터 1에서 또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아니 어떠셨어요? 챕터 1 뭐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극찬하시는 것처럼 저도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챕터 2가 더 나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가 결정적인 차이냐면은 챕터 1은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아요. 특히 뭐가 그러냐면은 챕터 1에서 진행을 빨리 하면은 저 갑자기 너무나도 이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하면서 막 4, 6짜리 곰 4마리 빡 아니 4마리 아니라 8마리 빡 나오면서 죽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 그 제가 이거 2회차 플레이할 때 첫째에 제가 그 세 번째 그 녀석 이름 뭐야 그 사냥꾼인가? 더 사냥꾼인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예. 그럼 원래 2페이지 때 얘가 그 가죽 이렇게 매매하면서 있는 카드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안 하고 도련이 이놈! 이러더니 그거 안 하고 그냥 8마리 그대로 옥력해오더라고요. 네. 그죠. 어차피 죽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1챕터는 저도 재밌게 했고 어떻게 보면 1챕터의 이 카드 게임 진행 방식이 요즘 흔히 이렇게 하는 뭐 이를테면 로그라이크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요즘 흥하는 방식의 게임 흐름인 거죠. 오히려 챕터 1이. 그래서 요즘 게임들을 접했던 게이머들이라면은 이 챕터 1에 더 친숙함을 느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챕터 1을 극찬을 하지 않고 저 솔직히 챕터 1이 제일 재미없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다 재미있지만 그중에 2,3가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챕터 1 할 때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챕터 1을 하고 많은 수많은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들과 특별한 차별점이 없었고 룰을 익히는 동안 그냥 귀찮기만 했고 약간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텍스트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루즈하다 그냥 평범한 평범한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처럼 그냥 열심히 룰을 익혀야 되나 보다. 카드 다 알아야 되고 시너지 알아야 되고 근데 올라가다 보면 계속 막 쟤는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막 이러고 그 모르면 죽어야지를 여러 번 겪어야만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요즘 로그라이크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억수로 패배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1챕터를 극찬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게임 안에 물론 카드 게임 자체의 완성도도 나쁘지 않지만 그 바깥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아마 나중에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카드 게임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제가 극찬을 하는 거거든요. 이 챕터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챕터 1이 그런 점에서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챕터 1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에 비밀들이 진짜 많잖아요. ARG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게임 플레이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찾았던 비밀이라던가 아니면 나무위키에서 본 거라던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싶어요. 사실 나무위키에서 많은 걸 보기는 했지만 제가 하면서 당황했던 거는 우로 있잖아요. 우로 시리즈. 네. 우로봇.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요즘 많기는 한데 헤드라이 설명 없이 죽으면 영구 강화잖아요. 그때 좀 당황했죠. 왜 여태까지 이걸 안 썼지? 저는 이거 입채터에서는 모르고 3챕터에서 알았어요. 아 3챕터 쉽게 하셨다는 게 우로봇 때문이었구나.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우로봇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스토리 게임인데 혹시나 진행이 막힐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진행이 막히는 분들 위해서가 맞는 게 진행이 막히는 분들이면 카드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6호 내고 1, 2를 낸다고요. 음 아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2호 1, 2를 내는 사람이면 이 게임 시트키를 발동할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비밀이 되게 많은데 다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 고양이가 이제 9번 죽으면 변화하는 게 있고 그 왜 고양이 목숨이 없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13번 아이를 13번 희생하면 다른 카드로 바뀌는 게 있고 뭘로 바뀌어요? 13번 아이를 희생하면 2일짜리 비행유닛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런 것들은 일부러 설명 안 한 것 같긴 해요. 일부러. 게임 제작자의 취향이 그렇죠. 네. 이 게임 밸런스가 그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라서 생겨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1챕터에서 이건 스토리 진행상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스토리 진행을 하려면 눈을 한번 찔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눈 안 찔러도 혹시 발견할 수 있나요? 안 될 거예요. 찔러야 돼요. 그거 처음에는 이제 다람쥐랑 칼이랑 보여주다가 몇 번 더 죽으면 칼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이거 챕터 1만 해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뭔가 플레이를 유도하는 네. 다음에 저거 해라. 정확히 보면 이제 건너편에 있는 저 게임마스터가 이제 뭔가 의도적으로 억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 유도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다 유도가 되는 게 처음에 소상 가져오라고 하면서 금고가 저기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단비가 룰비가 룰빅 보라고 하면서 금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비가 룰빅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니까 채팅창에서 어떤 스트리머분이 당장 룰빅 가져오라고 막 훈수질하더라고요. 아 룰빅 보라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이 그 달에 가기 전에 반지가 있으면 통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반지가 없고 버진벌레가 있어도 통과가 된다고 하네요. 버진벌레가 원문이 링웜이래요. 이게 고양이한테 피부병 일으키는 거라고 하던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하나 더 있는데 그 불에서 강화 계속하다가 실패하면 애들이 먹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살모사나 리곤 같은 걸 먹으면 걔들이 죽는다네요. 비겁해. 그 살모사는 독성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다 잘 안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네. 비겁하네.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다음불에서 무한 강화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밀은 아닌데 이거 강화 횟수 난수 고정이라서 혹시 못 깨겠으면 그냥 한 번 리셋 네. 한 번 리셋하고 맞아. 이 게임도 리셋돼요. 맞아. 게임 껐다 키면 초기화 가능 맞아. 난이도 빡빡한 게임은 아니라서 못 깰 것 같으면 사기 카드 만들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1집터에서 고생하다가 제 이름으로 사기 카드 하나 만들어서 깼거든요. 아, 맞아. 그 이름 바꾸는 거 되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그거 내 이름 그 죽음 카드 있잖아요. 네.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노라고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N5 해가지고 노라고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다 나중에 그 카드가 떴어요. 근데 영어로 N5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뜨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 쳤는데 그건 번역을 안 해주더라고요. 실시간 번역 갓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더 얘기해볼 게 인스크립션에서 재밌는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뭐 이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게임이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임은 아니에요. 사실 필경자랑 이제 주인공이랑 특별한 카드 몇 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조연들 몇 명 정도인데 근데 또 이 게임이 주목할 만한 게 캐릭터 밀도가 되게 좋아요. 얘가 그래서 스토리상에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그런 게 꽉 들어차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캐릭터 구성해봤을 땐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허투루 있는 캐릭터가 없는 거죠. 얘는 스토리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래서 성격이 어떻고 네.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일단 이 게임은. 저도 필경자들 되게 애정 가고 캐릭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애정 가는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루크 카터였거든요. 오 카더. 저는. 네. 이것도 결국 나중에 이제 메타픽션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다 할 건데 네. 이 카드 게임만큼이나 지금 이 인스크립션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필경사보다도 루크 카터의 존재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비밀과 관련해가지고 루크 카터의 사연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결국 얘가 이렇게 어쩌다 뜻하지 않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결국 엔딩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가 루크 카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루크 카터가 이제 우리 플레이어의 아바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 두 번째 챕터나 세 번째 챕터를 보면 반응이 밑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오 씻 이러면서 오 씻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반응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샌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루크 카터가 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루크 카터의 아바타인 것 같았는데 뒤에 가면은 진행이 거의 일자 진행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아 그런 식의 진행이라서 제가 아바타가 느껴졌다는 게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이 게임이 결국 루크 아저씨 비디오 보는 거라서 그렇죠. 비디오 나오면 뭔가 반가워 비디오 나오는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게 그건 좋아요. 진행이 되게 딱 알맞는 타이밍이었어요. 환기가 딱 되잖아요. 진짜 딱 필요한 시점에 그 영상이 딱 나와서 그 사실 이 인스크립션에는 어떠어떠한 비밀이 있고 그럼 이 게임 바깥에 게임 속의 그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딱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 비밀이 계속 있고 영상 속에도 뭔가 비밀 같은 게 많고 그 비밀이 가지고 ARG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되잖아요. 그게 네. 네. 되게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환기도 되게 잘 되고 루크 카터라는 캐릭터 설정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 점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캐릭터 얘기 하던 중이긴 했지만 딱 적절한 시간대에 딱 끊어주고 적절한 시간대에 줄거리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뭐 메타픽션 게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스토리 전개 아니면 완급 조작 그런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 게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제가 연차내가지고 날 잡고 다 깼거든요. 거의 한 10시간 11시간 박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네. 다르긴 하지만 하는 짓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P03을 제외하고 나머지 셋이 분명히 말투도 다르고 이거 있는 카드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행동은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P03도 사실 잘 뜯어보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안 달라요. 3채부터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 간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단지 개성이라고 하면 부하들 있잖아요. P03의 부하들이랑 마법사의 부하들 그런 부하들이 오히려 재미있는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루프카더가 게임회사에다 메일 보냈을 때 찾아왔던 누나 네 누나는 얼굴 좀 더 잘 보여주지 아쉽다.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나 봐서 뭐 하게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비키니 입고 와달라 그러지. 다니는 게 더 보고 싶은 마음 몰라요? 그러면은 근데 그럼 비키니 입고 오면 진짜 무서웠겠다.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문 탕탕탕 누드리는데 비키니 입고 있어. 그것도 무섭긴 하겠다. 세상에. 그러면 이제 뭐 인물 얘기 또 다 끝난 것 같죠? 네. 이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이제 ARG Alternate Reality 게임 이제 현실을 끌어낸 게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직접 땅에 묻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땅 파면은 막 디스크가 나와요. 트위치에서 이거 생중계하기도 했었고. 이런 거를 이제 ARG 라고 그러고 그리고 메타픽션 뭐 콕 집어서 정의할 수도 없지만 뭐 게임 속 인물들이 뭐 현실인 걸 인지한다든가 사회벽을 자주 무수는 거를 요즘에 이제 메타픽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스크립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말할게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 듣고 슬쩍 건지게 아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아까 얘기했지만 포니아일랜드랑 더엑스 개발한 그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인데 그 앞에 그 두 작품도 사실 메타픽션 게임이었어요. 네. 얘네도 이제 그 두 게임도 공통적으로 게임 안에 있는 애들이 아 내가 게임이구나 내가 게임 속 캐릭터이구나 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인지를 하고 나아가서 그 캐릭터들이 이제 현실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전개였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도 사실 그런 전개죠. 제가 되게 이 게임을 그 메타픽션 측면에서 진짜 높게 평가하는 게 결국 메타픽션이 되려면 영역이 나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영역하고 현실의 영역이 나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메타픽션의 영역이 일단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크립션에는 게임 안에 영역이란 인스크립션 게임 속에 현실의 영역이랑 그리고 게임 안에 게임 게임 밖의 게임 그리고 게임 안에 현실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ARC라는 형태를 통해서 아예 게임 바깥에 완전히 현실로 나온 그 영역까지 그냥 확장을 확 한 거였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역이 확실히 나뉘고 그걸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완전히 나눠가지고 이 영역 간에 이렇게 교류를 시도한 그 시도도 굉장히 뛰어났고 제가 여기서 더 높게 평가하는 거는요. 그 메타픽션 영역이 나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어요. 당장 이 챕터 1 보세요. 챕터 1도 사실 이게 게임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그 테이블 위에 그 종이에 서술되는 그 게임의 영역이랑 그 테이블 바깥에 영역이 나뉘거든요.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그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게임상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일종의 메타픽션이자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메타픽션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타픽션을 너희한테 보여줄 거다라는 거를 그 챕터 1의 그런 진행 방식을 통해서 미리 암시를 전 줬다라고 저는 봐요. 이미 거기서 영역이 한 번 나뉜인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액트2를 갖고 루크 카터가 등장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 그 현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루크 카터가 되게 등장 타이밍이나 그게 좋다라고 보는 게 그것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당연히 그랬다라는 듯이. 그럼 이제 루크 카터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게임 속에 뭔가 현실의 영역이 있구라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죠. 그리고 챕터 3에서 이제 P03이 현실을 건드리잖아요. 이를테면 그 보스전에서 스팀 아이콘을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대놓고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한 비밀이 하나 있는 게 그 중간에 보스전 하다 보면 파일 너 지워졌다 하고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도전 과제라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데 그거 이제 게임 잠깐 알트탭하고 나가가지고 그 폴더 들어가 보면요. 텍스트 파일이 하나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 이 멍청아 내가 지운다 그래 놓고 사실은 안 지웠다 근데 너 그냥 이렇게 규칙 쌩 까고 그럴 거니 야 니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정도는 지워봐 하고 거기 그 텍스트 파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지우고 걔를 클리어하면 도전 과제가 클리어가 되거든요. 네. 실제로 지우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챕터3의 사실 의의는 그건 거예요. 게임이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도 이게 뻗어 나오려고 한다. 그거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챕터3의 그 전개를 통해서 물론 챕터3의 그 전개 자체는 좀 루즈하긴 했지만 그 챕터3가 의도한 내용은 결국 그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게임이 소멸되면서 이 그 인스크립션 그 명문 인스크립션 이라는 그 게임 속의 게임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소멸되버리니까 네. 삭제되죠. 근데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루크 카트의 영상을 보면 루크 카트의 영상은 그 영상의 내용은 계속 미공으로 가요. 그래서 이 게임은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밝혀진 건 없고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루크 카트가 계속 헤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루크 파일이 소멸되고 나서 맨 마지막 엔딩에서 이제 그 게임의 영역과 게임 속 현실의 영역이 만나려는 거예요. 루크 카트가 어쨌든 그 안에 진실을 다 파악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사를 기사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결말이 결국 빵! 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게임의 존재 자체는 진실을 알아버린 루크 카트가 죽어버렸으니까 미공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알아내라 하면서 ARG로 들어가죠. 사실 저는 그 엔딩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그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게임의 영역이 이렇게 맞다는 지점에서 갑자기 빵! 하면서 이제 이건 영원히 미공으로 가버린 거야. 이건 미스테리아 이런 전개가 딱 돼버리니까 그 전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 딱 엔딩 보고 나서 자정인가 그럴 거예요. 여운이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그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대박이다. 게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하면서 제가 막 주변에 다 설파하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인스크립션의 전체적인 그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랑 그거를 이제 카드 게임이랑 루크 카트라는 주인공에 녹여가지고 미스테리랑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게임을 진짜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RG 내용이 아직 다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거는 아직 지금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것도 약간 레이어를 나눠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컴퓨터 게임이고 컴퓨터 게임으로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 게임은 원래 제작자가 ARG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ARG적인 요소가 과한 것도 당연히 개발자의 취향이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기 때문에 당연하기는 한데 ARG를 전혀 손대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이제 ARG를 별로 안 즐기는 타입인데 물론 ARG를 실제로 즐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죠. 실제로 ARG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엄청 적죠. 특히 이번 게임의 ARG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지어는 사실 여기 레디스에 있는 포스팅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개발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 보면 갑자기 히틀러 나오고 핵북탄 나오고 이러던데 이 게임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게임을 원했을지랑 이 게임을 어디까지 즐길지에 따라 게임의 평가 아니면 호보로 이런 게 은근히 첨예하게 나뉠 것 같기는 해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확실히 이 개발자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 또는 계속 만들어 왔던 것 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실 포니아일랜드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진짜 안 좋아했는데 게임이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점프만 하고 빔 쏘고 이번 인스크립션은 카드 플레이 자체도 재미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포니아일랜드도 했지만 이건 되게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메타픽션 요소 그러니까 사회벽을 무너뜨렸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적인 미가 있고 형식적인 미가 있잖아요. 형식적인 미만으로도 분명히 어떤 충족이 될 때가 있지만 이건 너무나 이제 그런 소재 그러니까 메타픽션이라는 소재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게임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게임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핑계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이 메타픽션도 빛이 나게 되는데 이번 게임은 확실히 게임으로서의 핑계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포니아일랜드와는 다른 제대로 된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인스크립션도 그렇고 하드게임에 그렇게까지 비중을 저는 안 두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포니아일랜드부터 인스크립션까지 이어온 일련의 그 과정 개발 결이라고 하죠. 그 결 자체가 결국은 이 개발자가 메타픽션이라는 것에 좀 핵심을 두고 있고 게임 플레이는 포니아일랜드면 그게 플랫폼하고 더엑스메이지 여섯종의 약간 보너스격에 해당하는 게임일 거고 인스크립션은 카드게임이죠. 그 게임 자체는 약간 메타픽션이라는 서사적인 측면을 더 전달하기 위한 저는 매개체나 수단 정도라고만 봐서 아마 개발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다른 단어로 하면 핑계고 어떤 말로 하면 수단인데 그 수단조차 이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티베이션 중에 중요한 요소는 결국 재미인데 재미가 있어야 메타픽션적 요소도 플레이어가 즐겁게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내용만 보고 무슨 영화 보듯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 아니면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 이런 것만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플레이하는 경험 자체도 즐거워야 그 다음을 보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게임이 분위기도 되게 좋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하지 공기가 되게 좋아요. 분위기, 그래픽, 음악 아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게임적인 재미가 없었으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도 좋고 게임도 할 만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을 파고들만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동의합니다. 이 게임 동기부여는 약간 그것도 있어요. 레쉬 아저씨가 사진 찍으면 꼴받아가지고 와 내 이기고만다 하면서 아 찍지마 찍지 말라고 내가 너 이긴다 하면서 나중에 레쉬 사진 찍을 때 겁나 기분 좋은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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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뒤에 다시 다 살아남. 무슨 오리지널, 인스크립션 이러더니 다 살아나 있어. 그래도 나중에 악수할 때 짠했죠. 아 어. 그땐 저도 좀 짠했어. 와 그 나중에 그 마지막에 레쉬 나올 때 그 체력 다 다르면은 저울 치우고 아 제발 게임 더하자 하면서 아 그때 아 되게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잖아요. 뭔가 되게 추해 보이면서도 이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엄청 들고 1챕터 생각도 나고 그런 점에서 레쉬 두 레쉬인데 그 맨 마지막에 그 매그니쿠스인가? 네. 얘가 진짜 좀 불쌍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예 소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이면 이제 그 게임의 소멸이 다 끝날 때쯤이다 보니까 듀얼리스트 딱 주고 400, 400 딱 띄우고 자 마지막 게임을 하자 게임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희왕 오마주 하려고 일부러 되게 막 허하고 옛날스러운 화면을 연출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필드 화면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유희왕을 오마주 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유희왕 오마주가 좀 있기는 해요. 게임 전체적으로 비단 그 마지막 전투 장면뿐만 아니라 재물 소환이라든가 이런 거 재물 소환하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직업이 내수로 나뉘면서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예전에 RTS 같은 거 스타크래프트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 종족이 다르면 거의 대부분 시스템이 갔다가 마지막에 핵심 유닛 몇 개만 다르고 아니면 최종 유닛만 다르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가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아예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빌드업 시스템이 다 완전히 다른 세 종족이 등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직업이 여럿인데 예를 들어 하스스톤은 직업이 아홉이지만 만화 쌓이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네. 이건 아예 빌드업 단계부터 다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생을 시키는 방식 아니면 뼈를 쌓아가는 방식 아니면 만화가 자동으로 쌓이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만화를 필드에서 생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이 의외로 이제 카드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한 것이긴 해요. 확실히. 응.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데 게임 로그라이트 아닌데 로그라이트 태그 달려있잖아요. 솔직히 사기죠. 사기 아닌가? 이게 반전을 위한 사기잖아요. 이 태그가 유저가 달아놓은 건지 제작자가 직접 달아 놓은 태그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아마 개발자가 직접 단 걸 거예요. 직접 제작자가 직접 단 거면 반전을 위해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로그라이트라고 달려있으니까 챕터 1에 있는 로그라이트식 플레이 방식이 이 게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유저가 달았다고 하시네요. 유저가 단 거라고 하면 사기는 안 쳤네. 유저가 사기 쳤네.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1챕터만 한정에서 보면 로그라이크식 구성은 맞기는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 받아들이고 가장 어쨌든 비중이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첫 챕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첫 챕터의 한정에서는 로그라이크라고 로그라이크죠. 로그라이크죠. 로그라이크라고 봐도 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첫 챕터만 봤을 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을 갖다가 충분히 풀로 즐기려면 1챕터로 끝낼 수가 없고 1챕터를 갖다가 반복해서 플레이해도 깊이 있는 오래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산 사람들은 확실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반응이 좀 있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게임 1챕터가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죠. 주제가 1챕터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 이거랑 그리고 이 게임의 전략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로그라이크 방식의 덱빌딩 카드 게임은 굉장히 대세적인 게임이고 이 게임을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맵만 보여줘도 아 이런 게임이었구나 라고 유저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임이 아니었지.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이 지금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즘 게임들은 이런 방식의 게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1에서 끝남. 금방 끝나버리죠. 심지어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 안 하면 다시 1챕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1챕터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임이겠구나 하고 트레일러를 보고 샀는데 그 트레일러대로의 게임이 아닌 거지. 그죠.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트레일러랑 상점 페이지에 걸린 그 메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구매했더니 짜잔 그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히 2챕터로 넘어가면서 도트 그래픽으로 바뀌니까 1챕터처럼 공들여서 다 만들기 싫으니까 퀄리티 떨어뜨린 거 아님 이런 말을 하는 사람까지 받거든요. 도트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트 그래픽이 나왔을 때 반갑겠지만 어떤 사람은 도트 그래픽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래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작비는 적게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죠. 근데 이 게임 거의 다 적었었던 3D 갔다 썼던데 엔딩 롤에 그것만 쭉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안에도 ARG가 숨어있긴 하지만 네. 거기도 ARG 있습니다. 거기 그 밑에 쭉 올라오는 무료로 사용한 SN 목록이 쭉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거든요. 가짜가 링크에 들어가면 ARG가 됩니다. 네. 모든 곳 5만 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한결 같은 게임이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특수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대니얼 물린스라는 개발자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이 게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엄청 다를 거다라고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카드 게임 끝나고 또 이상한 짓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거 카드 게임이네 야 재밌겠다 했다가 통수 맞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좀 그런 차이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음 카드도 말씀하시는데 죽음 카드라는 게 1챕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사기 카드 만들게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사기 카드이지만 내가 카드를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2챕터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 만드셈 이런단 말이에요. 네. 직업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어디서도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물론 이제 이 게임을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자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전개가 되는구나라고 알겠지만 아니서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챕터가 인기 있는 데는 역시 레슈 아저씨가 게임 재밌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트렌드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1챕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던전마스터하고 TRPG 하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와 대화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2챕터로 넘어오면서 나와 대화하는 인간이 사라지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1대1로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야. 음.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는데 막 상어 퍼지니까 심심한. 누군가와 커넥트도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와 연결되어 함께 게임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 혼자 게임을 하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다시 그걸 대체할 녀석이 3챕터 가서 다시 나오잖아요. 네. 더 기분 나쁜 놈으로. 요즘 정이 안 나는 놈으로.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결국 요즘 게임 트렌드잖아요. 이런 일단 로그라이크와 로그라이크 덱 빌딩. 네. 근데 이제 챕터 2는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회기를 한 거죠. 그래픽도 회기를 했고 게임 방식도 그냥 약간 얼마 안 되는 카드를 이렇게 덱을 짜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챕터 3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카드지 거의 롤플레잉이잖아요. 네. 거의 RPG예요. 그렇죠. RPG예요. 이 RPG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방식이에요. 맞아요. 전형진행에다가. 좀 특히 이제 요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좀 정이 가기가 힘들죠. 게다가 방금 또 여기서 또 전략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략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또 챕터 3예요.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덱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뭐 진행 순서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챕터 1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챕터 3 자체는 저는 완성도가 유독 더 낮다고 보는 편이고 챕터 2 같은 경우는 당장 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 데다가 대신 저는 챕터 2는 전략성 자체는 오히려 1보다도 2가 더 높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보다 덱을 스스로 짤 수 있다는 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저는 제일 능동적인 부분이라서 좋았어요. 퍼즐도 나오고 전략성이랑 별개로 어느 정도 자유도도 약간 있죠. 그 네 군데 중에서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인 로그와이크 덱빌딩이고 챕터 2는 이제 옛날 GBA 시절에 NDS 시절에 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휴대용 게임기에서 돌릴 수 있는 CCG를 재현한 거고 3챕터는 이제 약간 이제 단점을 3챕터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던전을 돌아가는 다니는 방식은 사실 젤다 1, 2 시절에 가깝거든요. 네.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맵 돌아다니는 방식을 갖다가 응용을 한 건데 챕터 2가 저한테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제가 이제 옛날 CTG를 많이 즐기기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쉬워서이기도 해요. 네. 쉬웠죠. 게임이 너무 어려우면 저는 힘들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엄청 쉬워요. 챕터 2가 챕터 1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젊어서 그러세요. 요즘 스타일이라 젊어서 옛날 스타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크립션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 게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기도 하고 대체적인 의견은 스팀 상점의 그 압도적으로 긍정적 그것처럼 아 이거 명작이다 수작이다 하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 이걸 카드 게임으로 볼 것이냐 메타버스 게임으로 볼 것이냐 그럼 이걸 어디에 중점으로 봐야 되냐 이거에 따라 좀 의견이 많이 갈리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PC 게이머라는 좀 해외 좀 되게 큰 웹진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올라온 인스크립션 리뷰가 점수가 69점인가 그래요. 67인가 69인가. 낮은 편이란 얘기죠? 네. 높은 편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리뷰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챕터 1에 있는 카드 게임 얘기만 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평가 자체를 좋은 평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게임을 카드 순수하게 카드 게임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그런 반응도 충분히 납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 나름 구색은 갖췄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카드 게임만 가지고 평가하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밸류가 너무 제 멋대로고 드로옵션도 없고 솔직히 카드 게임으로만 보면은 영영 아니죠. 사실 어느 측면으로 봐도 밸런스도 안 맞아요. 사실 이거. 기획 자체는 좀 더 밸런스를 맞추면은 게임으로서 어떤 뭐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는 기획이지만 카드 밸런스는 정말 제 멋대로예요. 네. 진짜 제 멋대로. 카드 밸런스도 멋대로고 그 적들 나오는 것도 밸런스가 엉망이라서 네. 그 왜 챕터 3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왜 보스점만 가면은 애들 밸류가 미쳐돌아가지고 막 무슨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등 카드로 대처가 안 되는데. 엉망이에요. 네. 그런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 이 게임도 저는 작품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게임의 중심은 저는 메타픽션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네. 그럼 그 메타픽션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이 게임은 그 메타픽션의 영역을 되게 세밀하게 나눴고 그거를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냈다라는 점을 저는 진짜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 자체의 그 몰입이나 완성도나 개연성 같은 것도 잘 거쳤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래도 압도적인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한 게임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맞습니다. 고현님도 마무리 얘기하실래요? 일단 저도 이제 이 게임을 메타픽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메타픽션을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이제 반전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게임이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픽션에서 워낙 고민을 많이 한 게임 제작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메타픽션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재미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 어떤 게임의 재미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야지 이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게임 자체는 좋은 게임이에요. 단지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쿠타리크님이나 중가로님이나 게임을 워낙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 게임은 일반인들을 위한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언뜻언뜻 주는 힌트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뭘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자꾸 나한테 눈치를 줘. 근데 게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눈치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게임을 하면 진짜 욕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직접적인 언급여야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긴 하죠. 일반인들이 아 이 게임 분위기 되게 있어 보인다 하고 했는데 1챕터를 못 벗어날 수도 있어. 눈치를 못 채면.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매니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전작인 더엑스가 그랬거든요. 더엑스는 그게 더했어요. 게임을 해보면 그 게임이 매니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기는 해요. 워낙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좀 난해한 감이 있고 그 게임은 심지어 이 인스크립션보다도 더 은밀하게 숨겨놨어요. 그런 비밀 같은 거를. 게다가 다른 대로 제작자가 좀 더 대중적으로 숨겨놓은 거군요. 네. 그걸 좀 훨씬 낮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얘기했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되게 알차게 얘기한 것 같네요. 재밌었어요. 인스크립션이 되게 할 말이 많은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올해 확실히 디벌버 게임들이 다 대박이더라고요. 게임보드 눈이 좀 있어. 그 뭐야 루프 히어로 대박 났고 베스도어 대박 났고 지금 이거 대박 났잖아요. 이번 7, 8, 9 게임버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